안녕하십니까 우파악이러분 핫토바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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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동물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추베이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트리아를 잡아서 컨텐츠를 했는데 왜 또 해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는 뉴트리아 다리만 먹었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몸통을 한번 추베이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뉴트리아를 잡으러 저 멀리 가야 되는데 혼자 저 멀리 꺼지기 싫어요 같이 꺼져요 레쓰고 오늘은 꼭 잡아서 은혜 매겨야겠다 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더 뉴트리아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베를 해보려고 많이 나오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하면 또 누구예요? 누구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터 뻥이오 아 저번에 삐꼬님 때문에 지금 그 조회수가 거의 270만이 넘어갔습니다 삐꼬님이 그때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잠시만요 네? 아잇 아 잠옷으로 자찍 아니 그래도 잘 숨기고 계셨네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 자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아 네 구독 취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번에는 포획망을 한 두세 개 정도 놨었는데 오늘은 포획망을 무려 일곱 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미끼도 원래 참외랑 당근만 됐었는데 오늘은 미끼도 좀 다릅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수염이 잠시만요 아니 수염 이거 저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보시면은 원래는 참외랑 당근으로만 항상 이렇게 잡으셨는데 최근에 실험정신이 생기셔가지고 자 요 바나나 복숭아 거북 요런 다른 과일들도 조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잡힌 게 뭐가 있었죠? 자두 아 얘네가 후각이 예민하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밤에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눈가리에 일단은 뭐 냄새를 맡아가지고 얘들이 가는 거 같아요 그럼 내일 잡히면 한번 후각 좋은지 한번 물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거봉은 한 송이면 되겠죠? 세 송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죠? 아니 쑥쑥 가서 먹어야지 아 또 설레네 바나나 그냥 다 넣어버릴까요? 좀 아까운데 아 드시고 싶으시구나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오케이 두 개만 복숭아는 얘들이 물렁물렁하는 건 싫어해요 딱딱한 걸 좋아해요 뭐라고 하지 그게? 딱딱한 걸 좋아하는 게 있고 물은 걸 좋아하는 거라 하지 물복파 천도파? 아니에요 아니요 막실 보려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부터 저기 다리 밑에 있죠? 여기가 얘네 활동 범위라고 합니다 일단 포염망 하나를 미리 설치해 주신 거를 했는데 네 안 잡혀 있었어요 사실 삐구님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돌아다니는 데께 잡는 거 그렇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물속에서는 진짜 빠르고 물속에서는 한 시속 몇 나올까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은 한 17키로 정도? 와 여기 지형 보시면은 뉴트리아가 너무 살기 좋은 저거 보세요 자 이 부들이라는 건데 저거를 갉아먹고 살아가지고 유해동물이 된 것도 있어요 보세요 잘려나간 게 있어요 저건 100% 뉴트리아지신가요? 네 100%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이 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봄철에 새싹이 나잖아요 그 새싹을 모두리 먹는데요 그래서 소종생물들 산란장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래키구만 얘의 뿌리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스펀지처럼 그래서 오 진짜 썩은 배 느낌인데? 으에에 하하하하 어때요? 맛이 어때요? 하하하하 아 뉴트리아 먹던 거잖아요 사실 뉴트리아 아버지거든요 네 그렇죠 뉴트리아 유튜버는 이 정도는 해야 되네요 아 그쵸 그쵸 저번에 똥 드시는 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또 가져가신다 에이 주머니 넣지 마세요 거주머니 좀 넣어요 하하하하 뉴트리아 간접키스 잘 받습니다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다 커팅 돼있구나 뉴트리아 아버지 왜 위에만 먹나요? 식탁이 이제 이 정도 높이게 하하하하 뉴트리아가 요런 데에 좀 숨어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물을 만들어서 쉬어요 와 저런데는 진짜 쉬기 좋겠다 근데 얘네가 물속에선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조금은 자더라고요 아 웃긴 거는 눈을 뜨고 자요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면은 퀘악 일어났다가 다시 자고 하하하하 장악한다고 보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해 보여 하하하하 방금 뉴트리아 같았어요 저기 또 포획망 하나 보입니다 저것도 설치해 두신 건데 문이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안 잡힌 거 같아요 어 저거 저거 그거예요 왕우렁야리다 어우 핑크색 와 이게 왕우렁야리라고 합니다 핑크색 진짜 예쁘다 이거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이에요 근데 아까 삐꺼님 뒤에서 살짝 뭐라 하셨는데 이게 맛이 궁금하다고 일단 요거는 아이 설마 먹겠어요 와 이거 드시기 맛 아뇨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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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또 이거 물로 해냈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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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이에요? 세상에서 처음 느끼는 맛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드리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를 먹어요 부들리랄게요 아 부들부들 한 번 만져보세요 눌려져요 단단하네 딱 사이즈도 아 여기도 안 잡혔네 이거 혹시 어떻게 닫힌다고 해서 저거 여기가 올록키아 나와있죠 살짝만 눌러보시면 그냥 발 닫는 순간 다치는 거네요 그러면 바로 폐쇄공포증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놀라고 바로 먹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쥐어박다가 어 먹이네? 하고 평온하게 또 먹습니다 지능이 그렇게 높진 않나보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리친놈이라고 하세요 리 리친놈이요 렁신나는 새끼들이에요 진짜 많이 밟혀있어 여기서 좀 악취가 나요 어 악취가 나네 뉴트리아 화장실 같아요 아 냄새 너무 많이 난다 나죠 나죠 물을 안 내려서 그래요 비꾼님 저기 간식 있습니다 저기 왕우렁이아이 왕우렁이아이 아 저 자신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이렇게 몸소 바로 실천하시는게 원래 직업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선생님이요 야 체육선생님 미안해 얘들아 자 여러분 다음 포용말 찾았습니다 아 여기 또 안들어왔네 자 여러분 지금 브리님이 저 가지고 오는거 저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다섯개 일단 여기다 한 번에 넣고 그리고 저 다리쪽에 두개가 있답니다 저긴 멀어서 따로 설치를 해볼게요 꾸욱 꾸욱 구라시마이랄기야 너 얼굴만 봐도 알아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일자로 싹 다 통을 열어두고 넣을거 위에 일단 하나씩 올려둘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빅쿠님 근데 지금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어디에 그나마 좀 들어갈거 같으세요? 이거 빼고 폭군향이 좋기 때문에 향이 좋아야 됩니다 아 포도 그 다음은 바나나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바나나보다 포도복숭아가 들어갔네요 어 그러면 배팅 하나씩 걸으실래요? 얼마요? 어 포도? 아니 저 오늘 바로 누랄 두쪽 포도를 삐쿠님 마시고 복숭아 부르님 저는 바나나 하겠습니다 이거 또 흡수내에서 해도 되죠? 전톱으로 향만 좀 나가게 와.. 뭐야 너무 먹고싶다 분명 정상적인걸 드시는게 아닌거 같네 저기 왕우렁이 알 디저트 있거든요 자 여기 두개 놓고 각자거 하나씩 들고 갈게요 어 여기 좋은데? 핵포인트 아 여기 포인트에요? 아 뿌리 뽑혀있네 저거 저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 뿌리 뽑혀있습니다 여기 대자리 여깁니다 어 곳에 잘 찾았네 뿌리만 잘라갔잖아요 어 그러네 이거는 뭐에요 양파에요? 어 양파다 여기 왜있어요 양파? 아 이게 양파 농가가 없는데 저희 다운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내가 말 잡았어요 내가 다 박사를 했어요 웃긴게 뭐냐면 꼭 이런거 하면은 전문가분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어 왜요 어떻게 아세요? 있는 곳이면은 요런풀도 다 누워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운거에요 이야 혹시 얘가 이런식으로 옆으로 누워있어서 그럴 경우는 없죠?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는 삐꼬님이 안 잡힌다는 곳에 한번 더 보고싶어요 자 여러분 제거는 삐꼬님이 여기는 안 잡혀요 라고 말하는데 저 여기서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삐꼬님 룰알 두개 가져간다 자 여러분 저기 포획망 두개 더 보이시죠 여전히 안 잡혀있네요 내가 말 안하고 있었는데 나 솔직히 불안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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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그래도 두 마리나 잡으셨잖아요 한 마리는 잡으실거에요 오 근데 여기 포획망 앞에 똥 아니에요 뉴트리아? 아니 똥 아니에요 똥이네요 저 또 내가 먹으라고 하는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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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아주 명백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이 포인트군요 진짜 명백하다 여기 다 풀 누워있는거 보이시죠? 근데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나머지 두 포획망은 어디 둘까요? 기존 포인트에다가 설치하는게 아 원래 뒀던 데다가 자 요거 하나는 복숭아 옆에 똑같이 놔볼게요 라기야 두들 옆에서 봐 사진 하나 찍어줄게 하나 둘 찍었어 찐따처럼 찍어줘 그냥 찐따 같아서 괜찮아 아 괜찮아요 엄청 딱딱하네요 여러분 손톱으로 누르려고 해도 안 눌려요 와 진짜 딱딱하다 딱 내꺼랑 비슷 아 여기 마지막 포인트가요 야 평소에는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거죠? 그렇죠 자 대단하십니다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놓고 내일 와보도록 할건데 내일 몇시에 와야되나요? 오전에 와야돼요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돼가지고 포획망을 확인하러 왔는데 솔직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니야 원래 시작이 이러면은 배고 가서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첫번째 포획망이 보이거든요 아 셰트 땀바다 없을거 같은데 뭐야 아 안잡혔다 아 어차피 삐꾼님 이거는 계속 둘거죠? 그렇죠 삐꾼님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 더 있을수도 있어 난 좋아 여섯개 남았으니까 아 아직 확률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없어 다음 통발 갈거 통발요? 포획망이요 하도 통발을 하다보니까 저기도 없는거 같은데 삐꾼님 저기도 없죠 큰일났네 이거 진짜로 아 돌긴한데 우리 하하하하 역시 역시 삐꾼님 와 먹고있다 어 먹고있네 아 아침식사하네 근데 여기만 들어오고 여긴 없어요 와 근데 대박이다 지금 통발 4개 더 있죠 야 근데 이게 정신 나간거 같은데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데 마지막 식사를 한걸 아는구나 그럼 보시면은 갇혀있어도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발견됐을때 미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참외도 지금 개박살나있고 참외 흔적이 있을텐데 혹시 있네요 우리 아 밑으로 왔구나 그만큼 먹성이 엄청나다 먹성이 엄청나니까 생태계 유해종이 됐겠죠 다음 통발 저기있죠 아 저깄네 헷갈려 잡힌거 어떤데 두마리까진 잘 안잡혀서 저희 저번 애들 두마리 잡았잖아요 잡힌거 같은데 있죠 잡혔다 잡혔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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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 거의 이전에 성공률 100% 아니에요 삐꾼님 음 네 많이 늘었습니다 실례 오 복숭아에 들어와있다 맞죠 오 저기 좋아 우와 대박이다 지금 여기 구석에 처박혀있거든요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작아도 나중에는 포획망보다 커지죠 그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거의 길이는 1미터정도 큰다고 하는데 우와 이거 복숭아 먹은거 보세요 아주 알차게 먹었네 이렇게 쉬고있네 먼저 보세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공격성이 세서 확 돌아서 뭡니다 오 이렇게 건드려도 되게 둔하다 어?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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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한 마리 더 잡혀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게 조금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불상에 이렇게 안하셔도 되는거에요 왜냐면 유해 동물이고 지금 잡아놔야지 나중에 커져서 잡으면 더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먹고 못생겨도 유해동인 경우도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그러면 혹시 이 녀석의 들어온 경로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뉴트리아가 대봐서 이렇게 저 그 와중에 등 다 젖으신거 보세요 진짜 뉴트리아 같아요 아 여기로 왔구나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아 이렇게 들어왔구나 자 그러면 저희 제거랑 삐꼬니꺼 남았죠 그렇죠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삐꼬니꺼 나왔거든요 오늘부로 은퇴를 하겠습니다 제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는 뉴트리아 들어가면 그 애는 문제가 있는 뉴트리아라고 봅니다 저 원래 문제 있는 애들 잘 잡거든요 제발 있어라 제발 바나나에 제발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닫혀있는 거 같은데 저거 아니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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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시다 건들지도 않았다 이거 진짜 내년까지 포획마을 몇 개를 목표로 하시나요 30개 정도 짝사를 내버리겠어 저는 포획마을 제가 한 10개 사올라 그랬어요 사실 저번에 두 개로 해가지고 저 불러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택배로 근데 통발이 갈 수도 있어요 유트리아 꺼내러 가야죠 아 이게 제일 떨려 너 이래끼 너 가져가기 싫어서 두녀 두자고 했지 계속 어떻게 알았어 저거 무겁단 말이야 이 녀석은 지자체에 가져다 주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삐꼬님이 요리를 하고 삐꼬님이 뭐 하신다고 하셨죠? 두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 예 샤부샤부 유트리아 샤부샤부 이번에 드실거죠? 먹네 그리고 저는 혹시 갈비대만 이렇게 빼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러면 유트리아 샤부샤부 간단하게 먹은 거 찍고 갈비대 가져가서 은혜한테 먹여 볼게요 용값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삐꼬 선수님 나오셨습니다 정말 싫어요 근데 또 실력이 좀 많이 느셨다고 이야 역시 이야 얘 물라고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 물갈기 보이시죠? 아 저번에 내가 이 다리를 먹었다니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서 놀랐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서 치킨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지금 잡아가지고 야 조용히 한 마리는 지자체 갖다 주고 한 마리는 바로 추배로 한번 때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삐꼬님이 손질을 할겁니다 나삭 사타구리 오 어 하하하하하하 샤fu샤부는 다리랑 이런 살을 내서 먹나요? 그렇죠 다리에 살이 많아 그러니까 자 그래atte스 지금 손질이 완료되는데 작은 게 두개가 앞다리 옆에게 뒷다리 그리고 여기에 갈비입니다 제가 요 몸통을 가져가고 여기선 요 다리들만 먹을 건데 이게 여러분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준비했거든요 조용한 1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 예옆 이제 잘라 주세요 발톱 잘라주세요 오 아유 또 그러시네 저번에도 그러시고 나살나살나살나 자 여러분 뉴트리아 갈비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 단호박 진짜 잘 썰었네 누가 쓴 거예요? 내가 내가 썰었잖아이지 자 그리고 이건 거의 뭐 뉴트리아 오마카세 아닌가요? 비교해서 솔직히 회로 드실 수 있으시죠? 회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우렁이 알로 만족합니다 손가락이 가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담가가지고 야 이거 벌써 이렇게 익어가네 자 여러분 이제 익은 거 같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칠르소스에 익혀가지고 많이 찍어야 돼 부피보다 더 많이 칠르소스를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샤브샤브는 처음이에요 먹을 거란 생각도 안 했어요 쭈베르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 즐기지도 않고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쭈베르 아 깜짝 놀랐네 야들야들합니다 그냥 맛있죠? 에이 거짓말 에이 또 혼자 이미지를 챙기려고 아예 맛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갈비대 들고 집으로 가서 은혜 먹여 볼게요 아 맞다 맞다 선물드려야 됩니다 에? 뭔 선물이요? 또 선물이 있어요? 아 민호야 그게 뭐예요? 비싼 거에요 파타고니야 오 파타고니하네 이야 진짜 여러분 파타고니에요 파타고니야 잠깐만 자세히 읽지 마세요 팔공산이요?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통구이를 가져왔습니다 하하하하 은혜야 너 왜 표정이 안 좋아? 이상해 구독자분들은 원하실 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쟤 뭐하냐 야 상만아 일로와 일로와 야야 상만 일로와 엄마 간다 상만 엄마 간다 콜백의 주격성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실 때 콜백 무조건 아세요 자 오늘 근데 야외로 나왔잖아요 자 여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막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뉴트리아로 뭘 해 먹을 거냐면요 제가 통으로 가졌고 갈비대를 같이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 잘라가지고 갈비대는 숯불 바비큐로 해가지고 추배를 파고 나머지 반은 통튀김 갈게요 둘 중에 먹으려면 뭐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굳이 굳이 아니 굳이 안 골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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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하하하하 따라와 오늘은 여기 싹 다 세팅해놨어요 따라란 야야야야 상만아 뉴트리아 펀치 좋아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 여러분 뉴트리아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식용이고 식용으로 들어와고 그게 방생이 돼서 유해동물이 된 것 뿐이에요 은혜야 표 좀 풀어 너 뉴트리아 좋은 사람들 가스라이팅이야 뉴트리아 좋아하는 사람이 삐꾼님 뭐 너 삐꾼님 사과해 사과해 죄송하다 해야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통튀김 해라 할 건데 안전하게 여기 위에다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야 얘 미쳤나봐 아 냄새만 싫대 혹은 내 그 의자 아니였어? 내 자리 이거 내가 생일 선물 받은 건데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야 아니야 아니래잖아 자 여러분 일단 도마에다가 뉴트리아 올려두고 자 이거에다가 참수술 해가지고 숯을 피워줄 겁니다 뜨다 뜨 가위 있잖아 빨리빨리 잘라버려 잘라 잘라버려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준비가 됐으면 이 토치 바로 딱 킨 다음에 파야 자 그리고 바로 조 어 아 따가 맞아 이거? 아니 얘를 덮어야지 아 이거네 그래 좀 잘한 거 아니야? 잘 못했어 좋아 와 쓰레기다 자 이걸로 숯 밑에 여기를 많이 이렇게 지져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거의 나한테 튀게 하려고 야야야야 그냥 카메라 카메라 참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엄청 튀어요 그냥 그냥 조심해 카메라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알았어 알았어 나 여보 줘봐 여러분 보셨죠? 여보 줘바라고 하는 거 참 로맨티스네 너 맞아요? 진짜 더럽게 못하니까 내가 이런 거 같아 그리고 숯을 왜 이렇게 올렸어 다 보냐? 너 리질래 진짜? 이렇게 잠깐 내두면은 알아서 다 쟤 알아서 다 뭐 쟤라고? 너가 절고 어이없지 이렇게 되면은 알아서 다 쟤 안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숯불이 붙는 동안 자 이제 여기요 여기요? 너 여기요 광고 받고 싶어? 응 여기요 광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기존 광고가 뭐였지 요기요? 나도 몰라 요기요 이거 아닌가? 몰라 아 에듀윌이구나 이거 요기요 요새 해? 하지 너 요기요 어 뱀이네 뭐 하지 않았어? 아 인수? 아닌가? 허위사실 아 이거 편집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부위가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갈비떼예요 자 그래서 야야 먹는 거라니까 너가 그러면은 노란 딱지를 받는 거야 아 맛있겠다 라고 연기를 해줘야 노란 딱지 안 먹고 버는 거지 트룩 트룩 자 그래서 여기를 반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요 갈비떼는 숯불이 굽고 나머지는 통으로 튀길 거라서 왜 우리 집 가 있어 어? 너 나랑 별거 해? 요 텐트에서 짜잖아 에헤헤헤 비빌리려고 했잖아 엄마한테 전화 온다고 라쓰 안 잘리는데? 칼로 해야지 아 맞다 칼 가져왔지? 어우 씨 아 잠깐만 왜 진짜 놀래? 아 무서워 너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 보면서 일어나고 무서워 그런게 아름다운 무서워? 어 아 그리고요 고기 잡을 때 요런 칼 쓰는 거 알지? 마장동 빵이네입니다 어떻게 드릴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아 오케이 아니 반으로 잘라달라니까? 몇 번을 치는 거야? 볏짐 유트리하여 야삭 마장동 사무라이 안에 갈비떼 보이지? 어때? 맛있어 보이지? 트룩 트룩 자 요거를 올려놓고 이걸 위에 덮는 거 왜요? 그러면 훈제처럼 되거든 아닐 거 같은데요 내가 고기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거든? 너 그럼 그 분들 지금 비하하는 거 아냐? 너는 못 한다는 거지 나는? 어 더 기분 나빠 자 그래서 보통 펜션 같은 데 가면은 동그란 거 해가지고 뚜껑 여는 거 있잖아 안에 보면 막 칠면조이 거 이런 거 응 재밌었지 방금 칠면조이 아니 어이없어가지고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런 거를 이거를 덮음으로써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야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라는 거지? 어 아 됐다 야 오 추룩 추룩 은혜야 맛있어 보여 야 너 따기 안 붙는다니까? 먹는 거잖아 추룩 추룩 그리고 음이 내려갔어 원래는 약간 파샵이었는데 지금 레야 레 파샵 추룩 추룩 그렇지 잘했어 아니지 이걸 이렇게 좀 판판하게 해야 저걸 올리지 아 나 은혜야 이거 그거 알지? 이거 할 때 engagement排 하는 거 알지? 하나 둘 셋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분 늘었네 오 개쩐다 너 자신이? 어 다시 한번 하자 파샵 이orts 왜 잘해? 맨날 연습 했어 그러면 이렇게 솥이 어느정도 하나도 안 붙었으면 바로 그냥 그리오 올릴게요 은혜가 그냥 하재요 은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대충 하자고 그냥 하더라고요 이 정도예요 곰팡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야 딱 이 정도일 뿐만 tutorial 자 그럼 이제 유트리아 갈비떼 바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올려버려 자 요렇게 하고 얘가 두껍고 뼈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걸로 훈제느 playlist 싹 덮어 주면 끝이요 우리 집 냄비 아닌가요? 맞아요 너네 집 우리 별거 하지 않아 훈제의 느낌이 날라고 싹 덮어주면 끝이요 우리 집 냄비 아닌가요? 맞아요 너네 집 우리 별거 하지 않아 너무 앉아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 지금 촬영 들어갔어? 응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센 척해야 되는데 너 그때 센? 너 앉아서 저 앉아서 해 기다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촬영할 때만 은혜한테 막 뭐라 하면서 장난치는 거고 너 그때 센 척하다가 눈도 엄마나 주고 센 척하더라 야 김은혜 진짜 뒤질래? 야 김은혜 잠깐 중간작업 보여드릴게요 따라란 뒤집으면 오 야 닦았다 야 이거 뭐야 털인가? 아 아 왜 맛있겠지? 주룩주룩 고마워 여러분 이 수프레그 올 때 꿀팁이 뭐냐면요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자주 그리고 나가리 봉사해 여러분 이제 통구이를 해야 되잖아요 아 통구이래 뭐였지? 통튀김 그래 이랬끼야 돌아가고 있지? 그래 그래 이씨 아니야 껐어 껐어? 아 이거 빨리 안 뜯어놓고 뭐 했어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도 돼요 거의 다 했어요 너 뭐였냐? 어? 재 재 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요? 새 컨셉 뉴 캐릭터 너무 싫어 귀여워서 웃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 근데 아니였대? 아 너무 싫어 자 여러분 이제 이 튀김류를 여기다 바로 롱롱롱롱롱롱롱롱롱 사실 여러분 언어논이나 롱롱롱롱이나 크게 한 랩기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바로 롱롱롱롱롱롱 그래 너 만약에 채널을 주잖아 너 뭐 할 건데? 너 악세서리 만들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아니 나 뭐 먹을 건데? 왜?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 다 넣었으면 바로 뿌-뿌리약 하하하하 야 왜요? 왜요? 파이야는 안 건들기로 했지 않았어? 해가 없대요? 하하하하 아니면 뿌-뿌리약 밀고 있으면 뿌-뿌리약 너무 저급해 뿌-뿌리약 이러고 하하하 쫄보 컨셉이구나 뿌-뿌리약 하하하하 그렇게 아마 해줄게 하나 둘 셋 뿌-뿌리약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자 요 뉴트리아 입장 잘가요 지금 거품이 막 올라오는데 얘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튀겨줄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솔직히 위험합니다 야생에 있는 애들이니까 익히면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용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뉴트리아 올렸을 때 그런 거 먹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는데 식용입니다 그리고 살만 아주 잘 딱 했기 때문에 피도 싹 다 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같이 먹겠대요 아니 맞지 우선 대답만 해야 돼 올라온다 올라온다 라그리 봉사에 은혜 여기로 와 ASMR 하지마 하지마 렌즈다 렌즈다 제발 제발 그렇게 하지마 알았지? 에이 야야야야야야 빨리 와 너 다쳐 거기 있으면 좋다 좋아 뭐가 좋아? 소리가 야 뒤질래 가지마 거기 카메라 우와 치킨 냄새나 맛있겠지 않아? 솔직히 솔직히 아니 많이 먹어 고마워 어때요 내가 다 된 거 같지? 너 믿을게 너 같이 먹는 거니까? 아니 너무 먹기 싫어? 응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뉴트리아 닭다리 먹었을 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맨눈으로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세 번째 잡아오면은 먹을 거 같아 아니요 먹을 거 같아 아니요 먹을 거 같아 먹을 거 같아 먹을 거 같아 먹을 거 같아 저희가 준비 안 해와서 여기 올려놓고 시킬게요 자 여러분 이제 숯불을 한 번 볼게요 와 이거 봐봐 짐 나오지? 오 그거 같다 치킨 어 그래 치킨 같잖아 치킨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숯불 할 때 꿀팁이 뭐냐면요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약한 불에 차라리 늦게 먹더라도 오래 하는 게 겉밭 속촉이 된다고 합니다 너 겉바록추 좋아해? 아니 뭔가 이거 녹촉하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럼 바삭하게 하면 너 먹을 거야? 아니 토닥고토닥 바삭하게 하면 너 먹을 거야? 알레르기 있어 어 냄새가 뭔가 양념한 냄샌데? 그래 뭐래 뭔 소리야 너가 해서 나는 받아준 거 뿐이야 네가 거부하면 어떡해 이거 이런 건데 야 나 근육 쩔지 하는데 너가 오 쩐다 하는데 뭐래 든든 아니까? 깜짝이 내 거라고 했잖아 이따가 내가 언제 하려고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네가 그거 뱉은 순간 든든 아니까? 뒤질래? 네가 그걸 뱉은 순간 우리 둘은 지금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알지? 하지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갈비때가 제가 이거를 원했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하면 립스혼드 밥이라고 옛날에 TGIF에 가시면 있었거든요 알아? 등갈비 해가지고 양념 쫙 바베큐처럼 해가지고 나 그거 싫어했어 그거 싫어해도 중분 아니까? 아싸 1대요 내 것도 쳐줘야지 아 그건 알지 시작을 알린거죠 중분 아니까? 중분 아니까? 계속 얘기해 중분 아니까? 중분 아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잠깐 얘를 이쪽으로 덜어낼게요 여보 너 새끼 지금 탈출했거든? 내 새끼 어디 있어? 점프해서 탈출했어 야 김상만 상만 이리 와 엄마한테 갑구나 김상만 분양합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그 어떤 곰팡이분 DM 왔더라고 뭐라고? 잘생겼다고? 옛날에 잘생겼는데 지금 너무 돼지새끼 같다고 아니 진짜 직접적으로 돼지새끼 같다고 하셨어? 어머 그분 DM 좀 줘봐 은혜한테 DM하신 분 걱정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돼지 가스라 했지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바베큐 소스를 바를건데 뭐 고급스러운 바베큐 소스도 있겠지만 저는 베리아리로르 자 저는 이게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쫙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오 바로 걸려드릴 거예요 봐봐 잉 한 다음에 아 나도 해볼래 여기 틈새 아 이런 거 미치지 은혜야 너 호호 나 한 번만 봐 너무 내밀다 너무 내밀다 한 번만 해보자 해봐 해봐 너도 해봐 우와 야야 정신 차르면서 여기도 해줘 여기 여기 모가지가 잘렸던 부분이거든 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피부관리사 같은 거 한번 자격증 받아봐 오늘 밤에 나 좀 해주라 나 블랙헤드 좀 빼줘 아 싫어 너무 더러워 자 밑 리찐 내 끼 자 요거 딱 들고 다 씻어주는 거예요 덮어해 덮어 라떼 씁니다 여러분 비 올 거 같은데 여러분 저 숯불구이가 좀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봐봐 근데 나 무슨 약가? 뉴트리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 가지 않아? 알랑알랑 알지 내 새 유행어 알랑알랑 어때? 영신같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바질가루입니다 제가 바질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바질을 여기다가 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되냐 반대편 열어버려 아 이게 나아 답답한 거 보다 시원한 게 낫지 맞지? 남자답게 오 좀 멋있었어? 오 멋있다 남자답게 그 DM 보낸 사람은 나한테 아이디 줘 어때요? 무서웠어? 근데 맛있지? 치킨보다 맛있어 아니 진짜 예상만에 냄새 맡았어 예상만 봐봐 치킨보다 맛있지? 야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먹은 게 가슴살 부위 같아 그래서 저번에 먹었던 다리보다 훨씬 뻑뻑한데 뉴트리아가 지방이 없대요 다 단백질이에요 그럼 넌 뉴트리아를 닮은 거 아니네? 왜? 너는 지방이잖아 요거 맛있게 드세요 저는 딱딱한 거 싫어요 전 지방 좋아해요 그래서 자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초베르 아이스 흠 와 개부드러워 흠 흠 와 진짜 부드러운데 요 부분은 다리랑 비슷한 느낌이야 오 진짜 맛있어 너 진짜 안 먹을래? 응 나는 너 욕만 먹어도 중분 아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 그거 귀에 보고 있었구나 계속 어 어쩐지 어 이거 봐 중분 아니까? 쥐이질네 이건 아니지 요 바로 나온 거 봐 진작 유럽 타지도 않았어 자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보셔지 아니 하지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5도 하지마 그냥 앞으로 말하지 말고 카메라 좌우 액션만 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요 충분해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빨리 리뷰해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은혜랑 둘이 먹는데 솔직히 나도 죽여 아까 나 혼자 먹어도 충분하니까 탄내놔 탄내요?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은지 아 괜찮아 여태풍은 괜찮아 형 가끔 큰 거 뭐 왜? 탄내 너무 심해 그럼 하지마 알았어 야 알았지? 어 어때요 그냥 둘이 찔래요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분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 여기 먹을 건데 그냥 이렇게 긁어내면 괜찮아요 그치? 이거 괜찮았지 자 이제 이 부분들 한번 추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갈비 자 바로 먹고요 추벨을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냐아냐 진짜 맛있어 우와 넣자마자 맛있어 넣자마자 이 찐맞이 마 그냥 괜찮아? 진짜 맛있어 근데 여러분 뭐라 맛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닭은 아니야 여보이는 완전 닭이랑은 달라 와 진짜 비교할 것 같은데 반대편 여기 먹을게요 이게 약간 날개 쪽인가 봐 날개가 없지? 날개 쪽 너 이거 닭이지? 아니야 자 이 부분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야들야들해 이건 또 돼지고기 같다 돼지고기 하지 말래도 형이 왜 닭처리 왜 있어 여기 여러분 여보 먹을게요 여기 뭐냐면 다리 엽살 겨드랑이 같아요 초베르 와 미쳤는데 아까 그거랑은 완전 달라요 여기가 훨씬 맛있어 갈비 쪽이 자 그럼 여기 저 위쪽 여기가 어디냐면 목이에요 목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을 아 아 아 대리 아까 했구나 거짓말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만 먹어볼래? 아니 이거 다 살이야 와 진짜 힘줄 힘줄 너무 찐겨 빨리 주워 한번도 안주워봤는데 주워 주워 아 알았어 다시 먹어 여기 조금만 먹어봐 안 먹는다고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 맛있는데 안 먹을 거야? 한번만 아하 내가 먹을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살 있죠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은혜 먹이오고 끝낼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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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찢었어 일로와 나한테 와요 빨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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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